산업은행 등 STX그룹 채권단이 강덕수 STX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 채권단 관계자는 STX중공업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권단이 5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큰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주 책임자는 이찬호 전 STX중공업 대표지만 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했는지 여부를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STX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